저희 영화 보고 나면 따뜻한 기운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. 파이팅! 추억들을 확 되짚어볼 수 있는 좋은 영화 보고 갑니다.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. 많이 울었어요. 앞으로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. 겨울에 가슴 따뜻한 얘기인 것 같아요. 기운위서 책 되게 좋아하는데 너무 좋아요. 워낙 원작이 훌륭한 작품이다 보니까 영화 또한 그 원작 그대로 느낌 잘 갖고 온 것 같아요. 감동 있고 진한 영화였습니다. 가슴 진한 우정도 너무 감동적이었고 또 사랑하는 여자를 위한 마음도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. 정말로 따뜻한 시간 여행 정말 즐거웠습니다. 재미여 감동을 다 잡은 영화라는 게 이런 영화인 것 같고 시간이라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기억하게 해준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. 따뜻한 겨울 이 영화와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. 마음이 촉촉하게 젖어들지 않으면서 본 장면이 없는 것 같아요. 최고의 작품이고요. 정말 가슴 따뜻한 영화가 나왔습니다. 아 지금도 따뜻하네요. 삶에 대해서 한 번 더 소중함을 느낄 수 있고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. 두세 번 정도 눈물을 흘릴 정도로 마음에 와닿는 그런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너무 아름다운 영화예요. 매우 따뜻하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이겨울 영화 재미있게 봐주시고요.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?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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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나세요. 화이팅!